슬프다 슬퍼 오 얘 다 때려 다 쓰는데? 딱 다 쓰네 이게 렌한테 아까 한 번 죽어준 것 때문에 고르드 약간 균형 무너진 것 같아요 오 뭐야? 아니 어차피 게이드받네? 이게 두 명이 다 잡히네 아이씨피 게이드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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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딜은 억가 당해야된다. 제리야 너도 알고있지? 억가 왜 당하는데? 어 뭐야 다 잡혔어. 얘 어떻게 못 잡냐? 야 이거 어떻게 이겼냐? 아 어 잡았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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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제리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궁을 썼어요.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야 나 뭔 딜이야? 뭐야 야 애들이 다 녹는데? 뭐지? Q 날리니까 이제 다 녹네? 아 아 아 나 미쳤다 나 제리 가엔인데? 나 최소 옥죄기 최소 옥죄기 나 바로 갈래? 어디까지? 썸네다 진났따 이걸 태리하네 람모스야 발버둥 쳐봐 내가 다 했네? 죽어 이거 팩스 주자 그나마 팩스가 낫다 제일 낫다 얘가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아 이겼다 아 딜랑 1등 달달합니다 아 좋아라 아 근데 와 람모 빼고 그냥 다 순살 스킨이냐 아니 그냥 큐 달려면 다 아 죽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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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